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열정에 동기가 되었던 디엘 무디 선생님은 이런 말을 생전에 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성경은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울 필요도 없다.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꿨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놀러를 가든지 운동을 하든지 편히 집에서 쉬는 것이 낫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꼭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계획만 세우고 무너지는 사람이 많지만 어쨌든 인생이라는 것은 다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가 있고 1년의 목표가 있고 평생의 목표가 있고 영원한 목표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오늘만을 살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가장 지혜로운 지금 오늘 이 시간만 생각한다고 목표가 있다면 편하게 사는 거예요. 혈압, 당뇨, 막 먹대로 먹으면 돼요. 라면 끓여 먹고 싶어. 지금 오늘만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예배 드릴 필요가 하도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요. 가고 싶은 거 실컷 가고요. 죄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이 전부라면 남의 거 뺏어버리면 되고 하루만 안 잡히면 되잖아. 하루만 그 죄가 안 드러나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을 만약에 살아가는 1년 목표를 갖고 인생에 살아간다면 신년 초가 되면 가족 식구들을 모아놓고 야 올해는 우리 건강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올해 우리 식구 다 건강하자.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올 1년 목표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올 1년 목표. 그래서 1년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절제하고 먹고 싶은 거 참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도 해봐야 알지만. 그러다 보면 평생에 목표가 생겨요. 왜 건강하려고 하는 거죠? 왜? 오래 살려고. 오래 살아서 뭐하게? 왜 돈 벌려고 하지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평생 동안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 행복하고 싶어서 돈 버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대학 가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 가잖아요. 그래서 평생의 목표는 행복이라 볼 수 있어요. 건강한데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돈 모아놨는데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남들이 막 박수 치고 부러워하는데 사실 자기는 불행해.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의 삶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것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돈이 나냐?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래서 갑자기 대기업 다닌 사람이 그만둬 버린다고. 남들은 무모하라고 할지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야. 이제야 인생의 답을 찾았다는 거야. 그 사람은 똑똑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의 가치로 따지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을 꼭 아직 안 만난 사람도 있으니까 그 믿음에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오는 여러분이라면 적어도 기가 있다면 들었을 테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쯤은 들었어요.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다가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죽은 다음에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결정은 내가 해요. 집을 살거나 전세를 갈거나 물론 돈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한국에 살거나 미국에 살거나 대학을 갈거나 말거나 본인이 선택한 대로 결과대로 살면 돼요. 누가 뭐라 하든지. 그러나 죽음 이후에 살면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 뜻대로 뭔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겁하다, 비겁하다, 알량한 종교심이다, 그러려고 예수 믿냐? 그런 비판을 두고서라도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죽은 이후의 삶을 대비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리저리 잔머리를 써보고 피해보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신학적으로 대해보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늘어나봐도 결국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그 어떤 말도 안 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논리적이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많다니까요. 교회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선한 사람이 죽어버려요. 도둑놈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이단. 이단이 막 부응을 해요. 저렇게 진실한 목사님이 날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는데 목회가 잘 안 돼. 바울의 증언한 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굉장히 그건 불합리한 일이고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왜? 속았기 때문에. 거꾸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뜻 아닌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사지가 절단돼서 죽어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전부가 아니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와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오늘만 산다면 차별금지법을 뭐하러 나갑니까? 목회를 내가 뭐하러 합니까? 오늘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이고 법이 통과되든 말든 나만 안 그러면 되고 또 누가 좋다는 데 하면 되지 예수 안전하면 되지 전도 안 하면 되지 교회 없어져도 되지 이 땅이 전부라면 디엘무디가 그런 것처럼 성경은 불태우져야 되고 예배당은 다 없어져도 상관없다. 이 땅이 전부라면 그러나 거꾸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면 , 목숨을 걸고도 지켜야 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 땅이 전부라면 제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나는 사기꾼이에요. 목회를 안 하든지 힘들면 나는 안 해버려.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난 그거 할 수 있어. 더 알차고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이 땅은 난 그거 해야.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땅이 전부라면 목회를 하되 나는 직업으로만 하면 돼요. 쇼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도 아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어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듣고도 앉아 있는 거예요. 차를 갖고 싶고 와도 안 갖고 오는 거야. 멀쩡한 차를 받쳐두고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가서 대고 터들터들 걸어오는 거야. 세상에서는 그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걸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큰일을 하고 있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종이에요. 크리스도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라면 나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부하고 비벼대고 아니면 힘없는 사람은 눌러버리고 그러나 이 땅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고 나는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거룩한 욕심이 생겼는데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요. 이 땅에서 칭찬이 아니고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지는 양이 안 찰 수도 있지만 내 땅으로는 조금 삐딱했다가도 아,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몰라도 돼.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엉뚱한 짓을 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때 앞뒤에 가서 돈 들이면서 이런 짓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우리는 어찌 어찌 1, 20년만 버티면 되지만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면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 할 때 이 나라와 특별히 가난해지고 위기가 오고 나는 그건 사실은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참혹한 세상이 될까 봐 차라리 자식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손주가 있을 걸 생각하면 태어난 이상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가로뉴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팔자라면 차라리 안 나는 게 난데 어째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서 해필 태어나가지고 나를 파는 자가 됐냐 그렇잖아요 그럴 바에는 안 나는 게 낫는데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 지옥을 가려면 안 태어나는 게 낫는데 이왕 태어났으니 태어나버렸는데 어떡하냐 하나님이 보내서 태어났으니 지옥은 안 가야 되잖아요 천국을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더 정직하게 표현을 하면 천국을 가고 싶다기보다는 지옥을 피하려니까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이잖아요 지옥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천국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하면 더 불행해지니까 일을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직장생활하는 게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안 하면 더 힘드니까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죠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 차고 넘치지만 시작 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에 잡혀간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다 앞에 있는 말씀은 해석이 구구하니까 그건 차치하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죄인은 반드시 지옥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옥에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마찬가지 흔히 이런 말 하죠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전에 했어요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가 왜 축복의 설교를 그렇게 성도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교 끝나고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날 천박에서 뜨거운 여름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심코 그런 전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여인네가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질을 켜고 뛰쳐나왔더래요 지옥?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지옥이야 그러고 보니까 자식은 한 서너 명 있고 남편은 병들어서 누워있어 먹을 것이 없고 유교 동란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지옥을 간다고 그렇게 달라들더래요 그 아줌마가 전도하고 다니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런 짓 하고 다닌다 그것도 싫은 거야 전도하고 다니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지옥인데 죽어서 지옥 간다고 그런 사치스러운 소리 하지 마라고 대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아무 소리 못 해버렸대요 아무 소리 못 해버렸대요 삶이 이해가 되니까 그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젊었을 때 그래서 그 눈으로 성도들을 보니까 함부로 죽은 다음에 천국 이야기를 못아봤더래요 지금 삶의 문제가 너무 무거운 분들을 앉아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분의 설교가 변화되기 시작했대요 이 땅에서 건강하자 이 땅에서 복받자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는 해요 목사님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 이 땅이 지옥이 아니거든요 사는 게 지옥이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안다니까요 지금도 지옥 같은 고통에 있는 분도 있고 과거에 그럴 분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안다 그러나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잔인한 소리 같고 내 형편에 맞지 않는 소리 같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이 땅은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따로 있어요 천당도 마찬가지 천국인데 흔히 하는 말로 천당 아래가 분당이다 그렇게 분당이 좋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가고 싶은 나라가 천국인데 그 천국이 분당 정도의 수준이라면 나는 어이가 없는 일이다 그러려고 이 고통을 받고 참고 견디고 이 억울함을 견디면서 또 순교까지 해가면서 명절날 제사 문제로 싸워가면서 분당에 살고 싶어요 겨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이라면 우리가 겨우 얻고자 하는 것이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지옥도 그런 정도의 수준의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공간의 개념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받쳐지지는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메시지는 다 전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은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도 나오고 천국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이게 같은 말이냐 같다면 같고 틀리다면 틀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포함한다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보다 작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훨씬 커 그래서 이렇게 쑥 감싸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개념 속에 천국이 있어요 다시 설명을 하면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은밀히 따지면 차이가 있어요 누가 보곤 17장 21절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너희 마음 속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까 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종교적 이야기야 우리 주님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처음에 딱 접하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 우리끼리 이렇게 너희 안에 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 두세 사람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한다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어 믿는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든지 혼자서는 안 되고 적어도 두 명 이상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고 잔향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천국을 뭐하러 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예수님이 과연 그런 걸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영어를 할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데 킹덤 오브 갓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킹덤 오브 갓 그대로 지격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요 안 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몰라라 해요? 아니면 간섭하고 있어요? 간섭하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른 거예요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이 지금 간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김정은이가 막 설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놔둬버릴까? 김정은이 무서워서 그냥 놔둘까? 교회를 막 불살라버리고 믿는 사람은 사형시켜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여기는 안 되겠다고 버려버렸을까? 아니에요 북한 땅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 못해요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더 표현할 수 있어요 지옥은 하나님이 보는 채 할까요?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들었어요 교도소고라고 해서 통치권자의 영향력이 안 미치냐 그렇지 않아요 교도소장도 월급도 밥도 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은 안 가지만 죄인만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통치와 법규와 영향력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은 안 가지만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세상에 어느 하나 풀 한 폭이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결제 없이 하나님 모르게 누가 죽거나 태어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통치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커요? 왕국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의이지만 이 우주도 하나님이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통치자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훨씬 국가가 큰 개념이에요 국민이 더 커요 대통령 논현만 한 번씩 우리가 갈아치워버릴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순교자가 속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뭐냐? 천국 천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마태훈 7장 21절 한 번 봐요 시작 나더러 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들어간다 그랬어요 장소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는이라 그랬어요 있을 것이다고 안 하셨어요 미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완료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시작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이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고 능력이 행해지고 병자가 고침받고 말씀이 선포되면 이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이 새 하늘이 있어요 바울도 삼층천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어요 스카이 구름이 떠 있는 하늘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이 또 하나 있어요 우주 스페이스 그런데 우리 눈에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데 존재하는데 아직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나라가 존재해요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이 헤븐이라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헤븐이라는 단어는 가시라는 단어를 항상 대문자로 지를 쓰듯이 헤븐도 하나님의 하늘이기 때문에 H를 대문자로 써요 소문자로 안 써요 기독교 문학권에서 시작된다는 바울이 삼층천해를 갔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층천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몸 가지고는 삼층천을 못 가요 우주까지는 갈 수 있어요 우주선을 타고 그러나 삼층천은 죽기 전에는 못 가요 왜? 영이 가는 곳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영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영이니까 삼층천을 갔다 왔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14년을 그걸 간직하고 있다가 이야기했어요 자 킹덤 오브 헤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늘의 왕국 즉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무식하니까 하늘에 있는 왕국인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천국은 하늘에 있는 곳이에요 장소라 이 말이에요 장소 그래서 주님께서도 천국을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옥도 들어가는 거야 지옥도 피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옥, 감옥이에요 아시겠죠? 감옥은 공간에 딱 있잖아요 천국, 나라예요 나라도 장소에 있잖아요 그런데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은 전 우주에 걸치기 때문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부터 치안을 와 셧당까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와 법이 지배하는 그 나라 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있지만 지금 있어요 있지만 아직 천국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소금은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시간적 개념 안에 즉 지옥에서도 시간이 갑니다 천국에서도 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년, 만년을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영혼의 개념을 예전에 새를 비뚤어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영혼의 시간도 시간은 가요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을 무적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적행이라는 말은 바닥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묻자, 없을 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닥이 닿지 않아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무섭지요? 안 무서우세요? 불이 타고 있는데 꺼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이 끝나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옥이라고 해서 딱 멈춰져 있으면 고통도 없어요 딱 이렇게 있으면 고통이 없지 스톱되니까 그런데 시간은 가요 시간이 가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데 시간이 감으로 이 세상이 늙어버리는데 통증이라는 것도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안 아프기도 한데 지옥이라는 것은 문제는 시간은 가는데 영혼하기 때문에 늙지를 않고 영혼하기 때문에 죽지를 않고 영혼하기 때문에 아픔이 없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만큼은 안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반대로 천국도 시간이 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인데 끝이 없이 좋은 거야 너무 좋고 기가 막히게 좋은 곳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 재벌 총수가 영혼이 산다면 좋겠는데 최고의 영화배우들이 그 미모를 간직하고 영혼이 산다면 좋겠는데 늙으면 필요가 없어요 늙으면 늙으면 고두심이도 필요 없고 그 노래 잘하는 이미자도 필요가 없어요 존경은 받지만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김태희도 가 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이쁘게 생각하는데 번지를 놓치지 마시오 잘 따라와 무슨 말이냐 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끝이 없다 천국도 시간이 흘러가는데 영원하다 그러니까 계속 좋은 거야 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장소의 개념이에요 지옥이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공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공간이 끝이 없어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는 거야 좀 시원한 곳이 있다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좀 피하면 돼요 불구덩이에서 피해서 좀 쉬었다가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데로 가고 더우면 시원한 데를 찾으면 돼요 그늘을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에스키모들도 살 수 있어요 저 열대에 사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옥은 피할 곳이 없어요 선선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혀에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고 부자가 아우성을 치는데 그걸 못해 피할 곳이 없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천국은 반대로 천국도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늘 본문에 오면 새하늘과 새 땅 하늘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하지만 끝은 있을 거 아니에요 무한정한 공간은 없지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시간이 무한정하지 않듯이 공간도 우주도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무한한 곳이기는 하지만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공간이 있어요 지옥도 끝이 있고 천국도 끝이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넓고 우리가 영원한 시간대에 살고 다 둘러보지도 못할 정도의 공간이겠지만 그렇지만 공간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나라 국을 쓰는 거야 국, 지옥은 옥을 쓰는 거야 갇혀있는 공간 장소와 시간의 개념이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배 후에 점잖은 장로님이 와서 따져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옥 설교를 합니까? 그런 설교를 하시면 교인들이 다 떠나갑니다 누가 지옥 얘기를 들으려고 교회에 온단 말입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장로님이 교인들이 상처받고 떠날 거라 그러니 목사님의 의무는 교인들이 듣기 좋고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는 은혜스러운 설교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장로님, 사람들이 독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독약을 독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설탕물이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죠 저는 지옥 이야기를 통해서 공포심을 주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지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무차 말을 했어요 설교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니다 제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세우는 나팔일 뿐입니다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겁고 힘들어서 여러분이 갈등이 일어나고 잠을 못 자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 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매질랍니다 오늘도 회개 없이 그냥 가실랍니까? 오늘도 거듭나지도 않고 시계주처럼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결단도 없이 눈물도 없이 회개도 없이 그럭저럭 주의를 떼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도 모른 채 떼우고 다녀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도 모른 채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종교생활만 하다가 10년, 20년 후 갑니다 여러분 금방 30년, 40년 가는 거 아시죠?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언젠가는 주님 나 만나겠지 언젠가는 나도 진짜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지가 지금 한 30년 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소망은 없어요 그러니 오늘 납작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왜 그걸 못 하십니까? 하나님께 손을 드십시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 노릇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지옥을 피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 기전에 지옥과 천국에 깨어있음과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아직 천국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도 있지만 약속만 받았지 아직 천국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장차 부활하여 우리가 그들을 만날 터인데 우리 또한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인생이 짧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열방을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다가 헛된 짓 하다가 하지 말고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토를 온전히 찾아서 회개하고 진정한 거듭남의 사람으로 천국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경제대국이니 군사대국이니 다 필요없는 소리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몇 명이 모이니 몇 천명이 모이니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목회를 50년 했네 총회장이 됐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인도 천국을 못 가고 성도들을 무슨 이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여 지혜롭게 하소서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평생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말인지 알게 하소서 금원의 반응을 수행합니다 선정하여 두 번째 정국은 하소서